마태복음 19장 말씀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유대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몇몇 바리세파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바리세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내와의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가늠죄를 짓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으라.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들을 꾸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새 시대에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부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